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과 기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감정이나 기분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가지 용어인 정서, 감정, 기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서는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느낌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감정과 기분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의 개념인 거죠. 이 정서에는 그러니까 감정하고 기분이 있는데요. 먼저 감정은요. 어떤 사람 또는 대상을 향한 강렬한 느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은요. 감정보다는 약한 느낌으로 구체적인 자극이 없어도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정서는 감정과 기분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감정과 기분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기분은 인지지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서, 감정, 기분은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대한 조직행동론, 미식영역조직론의 주제를 좀 살펴볼 때도 일정 영역에서는 감정에 대한 정보를 또 다른 영역에서는 기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연구했던 결과들이고요. 먼저 감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감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을까요? 분노, 경멸, 열정, 시기, 두려움, 좌절, 실망, 당혹감, 혐오감, 행복감, 징호심, 희망, 시기심, 기쁨, 사랑, 자존심, 놀라움, 슬픔을 표현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여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감정을 하나의 기본적인 집합으로 한정해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감정의 기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충격과 같은 강렬한 감정 역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감정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분노, 공포, 슬픔, 혐오, 행복, 놀람 이런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행복을 놀라움으로 여기는 실수는 하지만 행복을 혐오 과목으로 이렇게 혼동하지는 않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기본적인 감정을 파악하려 노력을 해왔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 중에서 표정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감정은 우리 얼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한숨이나 비명 등과 같은 발성의 감정을 문화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문화권에서 발성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나미비아 북서 쪽에 흰바 사람들은 울음이 슬픔을 의미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은 분노를 의미한다는 서구인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정서적 표현을 지배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항상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동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웃음이 행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중동의 경우에는 미소는 성적인 유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을 향해서 웃지 않아야 된다고 배운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개인주의와 또 집단주의 나라들 간에 명확하게 나타났는데요. 개인주의적인 나라들, 그런 나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목표와 통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는 북미나 또 서유럽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집단주의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되는데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와 집단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적인 가치는 아시아, 또 아프리카 및 또 남미 지역의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응용을 하면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표현이 그들의 인간관계와 연계되어 있다고 믿는데 반대로 개인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표현은 그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덕적 감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도덕적 감정의 예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또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 또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도덕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 혐오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도덕적 혐오감은 혐오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실수로 소동을 밟았어요. 그때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이런 경찰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감각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좀 이전과 다른 형태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근거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기분, 긍정적 정서하고 부정적 정서 이런 것 좀 달아볼 텐데요. 감정은 잠잠해질 수 있지만 기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정과 기분의 효과를 좀 연구하기 위한 그런 첫걸음으로서 우리는 이 감정을 감정적 감정하고 긍정적 감정하고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기쁨이나 고마움 이런 것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호적인 평가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 또 분노 또는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 반대의 느낌을 표현을 합니다. 감정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그 감정은요. 긍정적인 정서하고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가 되는데 긍정적인 정서는 위쪽에 이렇게 표해 보시면 위쪽에 있는 어떤 흥분 또 의기양양한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는 기분의 차원은 높은 긍정적 정서고요. 아래쪽에 있는 낙담, 지루함, 피로감 이런 것들은 낮은 긍정적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는 위쪽에 있는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은 높은 부정적 정서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유, 편안함, 평온함 이런 것들은 낮은 부정적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상당히 높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것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기분과 감정을 마치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각자는 기분과 감정을 좀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긍정적 기분은 부정적 기분보다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긍정적 상세, 즉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투입이 0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이나마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분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에게서 사실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콜센터에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58% 시간 이상의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 부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차이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할 것이 좀 많은데요. 일본, 러시아 같은 일부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포용을 하지만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감정과 표현을 강조합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국가 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차이는 부정적 감정이 어떤 부정적 감정이 미국인들보다는 일본인의 건강에 덜 해가 될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화의 차이인 거죠. 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에 비해서는 좀 유용하고 건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직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직원들은 더 높은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50위 기억하시죠? 이것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직률이라든지 아까 CWB, 반생산적 작업행동 기억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종업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조직에 의해서 지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아까 POS 기억나시죠? 그런 POS를 느낄수록 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 또는 경혜심 또는 OCD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신뢰와 감정 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감정이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좀 합리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비합리적이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자주 당신은 지금 감정적인군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제 감정과 이성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각은 너무 강해서요. 일부 연구자들은 울음을 금방 터뜨릴 것만 같은 그런 슬픔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게 경력에 매우 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기보다는 방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곳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고 또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감정이 합리적인 사고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에 대한 연구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이 감정을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연구에서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행복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진실한 정보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감정 범위를 포함한 모든 요소에 따라서 이득 요구가 갈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감정과 기분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비이성적이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또 감정이 우리를 윤리적이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감정과 도덕적 태도의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세결정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가장 윤리적인 결정은 어떤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과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많이 믿어왔었어요. 도덕적 감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보면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 우리가 도덕적 경계를 감정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대부분 인지보다는 느낌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관심사, 작업 집단에 의해서 형성됐고 또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공유된 감정이 옳다는 느낌과 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느낌은 때로는 순수한 감정적인 반응을 좀 이성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집단 구성원, 그러니까 자신의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런 다른 사람들, 이런 외집단 구성원을 심지어 우리 스스로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할 때 조차도 외집단 구성원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집단보다는 더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공정한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외집단 구성원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기분의 원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자주 어떤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을 경험하는 성향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감정에서도 그 강도를 좀 다르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도를 정서적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정서적 강도가 높은 사람은요. 긍정적인 감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깊이 있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슬플 때 정말로 슬퍼하고 행복할 때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또 시간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다른데요. 기분은 하루 중에 이 시간대에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연구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았는데 연구자들이 이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긍정적 정서, 행복함, 흥분, 열정 이런 것하고 부정적 정서, 슬픔이나 분노,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의 추세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하루 중에 기분의 변화 패턴은 대부분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뭐냐 하면 과거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녁 시간대에 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는 오후 7시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정 이전까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주장이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의 추세는 과거 연구와 일관성 있게 아침에 가장 낮고 낮에서 밤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일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감정,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느 주말이라면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성인들은 금, 토, 일요일에 가장 높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을 하고요. 월요일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면서 월요일병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하잖아요. 또 이제 트위터 메시지를 앞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또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이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요일에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고 월요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게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가 금요일이나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게 좀 되게 다른 부분이에요. 부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문화권에서 월요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몇 나라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일요일보다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에서 즐겁긴 한데 앞으로 다가올 월요일 이것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1도 정도의 맑은 날에 또는 또 우중추한 날, 추운 날, 또 비오는 날 언제가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이 날씨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는 기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건을 사람들이 연결할 때 발생하는 어떤 착각 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 날씨가 좋은 날 자신의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미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더 생산 속이 높은 건수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기분 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날씨가 일에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 일과 불쾌한 이메일을 받았다든가 임박한 어떤 마감 시한이라든지 상사의 꾸질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사건인 지속적인 다이어트 있잖아요.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사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의 수준이 올라가면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를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기분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나치게 감정이 붙받치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눈을 좀 돌려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성인들은 3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잠을 좀 덜 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공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4,100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해서 이 수면 비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면의 질은 기분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피로감도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질병, 부상, 우울증 이런 것들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부족한 수면 이런 것들은 또 감정 조절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단 하루 동안, 하룻밤 동안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우리가 화를 내거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질 나쁜 수면은 결국은 진무 만족을 떨어뜨리고 윤리적 판단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늘려주면 이 창의성과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분을 개선하려면 운동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운동요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운동이 사람들의 기분을, 긍정적인 기분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물론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실외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국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을 하겠나? 그런데 이것도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만족도는 또 어떨까를 살펴볼까요?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이 든 사람일수록 훨씬 더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18세에서 94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긍정적인 기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젊은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결과인데, 인생에서 정서적인 어떤 삶의 일정기는 70세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연구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성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또 보다 강하게 감정을 느끼고 남성보다는 더 오랫동안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화를 제외한 긍정적 감정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보다 더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개국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우는 슬픔이나 두려움 등 약한 감정을 보인 데에 비해서 남성들은 분노처럼 강력한 감정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